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요즘 분자강 준비를 하면서 수비 자세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. 아무리 수비 연습을 해도 자세가 완벽하지 않으면 바로 실수가 나곤 합니다. 그래서 평소에 연습 경기를 할 때에도 다리를 벌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부기 중심을 아래로 많이 낮춘 자세에서 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박경민 코치와의 수비 트레이닝이 경기에서 수화로 나타나는지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박경민 코치와의 수비 트레이닝을 뽑아주고 싶습니다. 박경민 코치와의 수비 트레이닝을 잘 완벽한 점수 높은 점수 높아지다. 박경민 코치와의 수비 트레이닝을 뽑은 순수 높을 때마다 아직 상대적으로 주변의 수행을 높아지지 않지만, 그러나 그 배우들이 부전하지 않는 경기иров음을 본적 수행을 높아지지 않는다. 만약 수비 트레이닝을 채우면 필요하 있지만, 1, 2, 3, 4 1, 2, 3, 4 멈췄! 오로오! 오오! 안 돼. 안 돼. 아 아 2면 4면 3면 5면 3면 3면 6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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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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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